기속력은 특혜급이죠.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왔어요. 30조 조문구존도 30조에 기속력에 관한 일반 규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거부처분에 관한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재자죠. 재, 처분, 하여야 한다 의무. 조문 자체가 재처분의무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목차를 암겨야 돼요. 기속력의, 성재. 특히 성질 관련해서 최근에 판례가 명시적으로 기판력과 기속력을 구분했어요. 이건 꼭 써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내용. 내용도 3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었는지를 찾아주는 게 부수생첨 차키입니다. 거부처분이면 재처분의무가 문제된다 꼭 써주고 범위 관련해서 중안적, 객관적, 우리가 주객시라고 불러요. 주관적, 객관적, 시적범위. 시적범위를 앞에서 본 것처럼 유법판단의 기준시가 부수생첨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가 문제 되는데 주관적 범위는 사례로 만들지 않아요. 객관적 범위가 문제되는 사안 또는 시적범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시적범위가 문제되는 사안은 보통 법령 개정으로 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시적범위가 문제리됩니다. 주관 MAX